1, 2에서 조경화씨 오셨습니다. 자 박수로 만져주세요. 안녕하세요. 1, 2에서 조경화 부탁드립니다. 네 좋아요. 어우 그냥 지금 저기 뭐 하시는 일 있어요? 아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요? 아 좋았어요. 가정지구가 제일 좋은 직업이야. 어디 이댕들 오셨나? 아무도 안 왔구나. 네 좋습니다. 자 근데 오늘 아직 일부러 이렇게 옷은 다 입고 나오신거에요? 아니에요. 알았어요. 평소에 패션이구나. 좋습니다. 노래 들어보겠습니다. 농부의 아내가 없어서 미운 사람 오늘 보내드릴게요. 아 농부의 아내가 없어요? 아 그래요?